사람들로 가득 찬 이곳은 HLB의 기업설명의 현장입니다. 아니 또 하냐고요? 이번엔 미국 자회사인 LSK 바이오파마의 관계자들이 직접 국내 투자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중요 내용이 자득 공개됐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 와 대박. 구체적으로 위암 3차는 2020년, 가난과 대장암은 2023년, 선양양성암종과 위암 2차는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 항암제가 다 출시되면 회사 배출은 얼마나 될까요? 퍽 28억 달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입니다. 유럽 암학의 에스모 관련 새로운 내용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리보세라닌 위암 임상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는 거 아시죠? 이번 임상 논문이 세상이나 프로폴드 페이퍼 섹션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닌 참석자들 앞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LSKB는 이번 에스모에 새 이름으로 참가합니다. 이젠 LSKB가 아니라 엘리바입니다. 또 다른 중요 이슈, 바로 위암 치료제의 미국 FDA 허가인데요. FDA 프리 NDA 미팅을 신청한 건 안 돼.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오파마와의 합작법인 설립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오파마와의 합작법인 시너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R&D 협력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대도 강점으로 꼽아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번 기업 설명회에서 LSKB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도 공개됐습니다. JK3 억제제로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도 크다고 하니 리보세나딥에 이어 HLB의 캐시카우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바이오튜브였습니다.